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했어. I thought it was a good idea. I thought it was a mistake. I thought it was a joke. I thought it was a joke.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했어. I thought it was a good idea. 실수였다고 생각했어. I thought it was a mistake. 농담이었다고 생각했어. I thought it was a joke. Don't even think about... 그것을 생각도 하지 마. Don't even think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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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even think about le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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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할 생각도 하지 마. Don't even think about it. Don't even think about it. 그것을 생각도 하지 마 떠날 생각도 하지 마 떠날 생각도 하지 마 시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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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하지 마 누가 올까? 누가 이길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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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 누가 그것을 생각해 봤겠어? 누가 그것을 예상하겠어?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 누가 그것을 생각해 봤겠어? 누가 그것을 예상하겠어? 누가 그것을 예상하겠어? 누가 그것을 생각해 봤어? 누가 그것을 생각해 봤어? 만약 내가 가면 어떨까? 만약 내가 틀리면 어쩌지? 만약 비가 오면 어쩌지? 만약 내가 가면 어떨까? 만약 내가 틀리면 어쩌지? 만약 비가 오면 어쩌지? 만약 Ahhh! 막 이러한 게 그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야? What kind of people are they? 그 장소는 어떤 종류야?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종류야? What kind of work do you do? What kind of work do you do? What kind of work do you do? 그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야? What kind of people are they? 그 장소는 어떤 종류야? What kind of place is it?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종류야? What kind of work do you do? What kind of work do you do? What kind of work do you do? 내 계획은 어때? What do you say to my plan? 산책하는 것은 어때? 그것은 어때? What do you say to that? 내 계획은 어때? What do you say to my plan? 산책하는 것은 어때? 산책하는 것은 어때? What do you say to a walk? 산책하는 것은 어때? What makes you? 무엇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게 해?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해?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말하게 해? 무엇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게 해? 무엇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게 해?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해?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말하게 해? 무엇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게 해? 무엇이 너를 그렇게 생각해? 무엇이 너를 그렇게 생각해? 무엇이 너를 그렇게 생각해? 무엇이 너를 그렇게 생각해? 어째서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어? 어째서 너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 어째서 너는 나한테 전화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그것을 알아? 어째서 너는 그것을 straw지 않을 수 있어. 비슷해!!! 전화하는 일은 장소로 알아? 어떻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알아? 어떻게 나를 알아? 어떻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알아? 어떻게 나를 알아? 어떻게 나를 알아?